자 안녕하십니까 쿠샤킹 프로 김영훈 프로입니다 자 이제 완연한 여름이에요 출근하다 보니까 거의 30도 가까이 되는데요 어제도 상당히 더웠고요 이제는 거의 새벽에 치지 않으면 골프장에 새벽에 가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엄청나게 더운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연습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필드에 가서 내가 올 봄 그 다음에 겨울부터 봄까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숙화가 잘 안 나오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연습장이나 이런 데 가셔서 한 달이면 한 달 해가지고 자기의 여러 가지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프로들의 진단에 맞춰서 꼭 하나 내가 꼭 하나 정도는 고쳐야 된다면 어떤 걸 고쳐야 될지 그리고 항상 누누히 얘기하지만 자기가 필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두 가지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것만 고쳐도 보통 한 다섯 타 이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어서 그 원포인트 레슨은 조금 아닌 것 같고 한 3포인트 정도 3포인트 정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게임에 관한 그 얘기를 텍스트로 올렸는데요 그 한 분이 아 난 진짜 아이언 생크가 너무 많이 난다 아이언 생크를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쇼게임에 관한 생크에 관한 얘기는 제가 그전에 올린 적도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언 생크도 아마 올린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게 조금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아이언 생크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장기적으로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 출발할게요 후위가 올까까까 자 사실은 그 아이언 생크는 일단은 그 쇼다이언에서 생크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7번이나 이런 거에서도 생크가 좀 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롱아이언에서 나긴 하는데 사실은 롱아이언이나 아니면은 그 드라이버 이런 거 아니면 우드, 유틸리티 이런 거 생크가 잘 안 나죠 자 그거에 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느냐 그거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가 백스윙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백스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거는 다운스윙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다운스윙 때 인아웃으로 스윙하지 못하면 생크가 많이 난다 아니면 그 아우딘 이렇게 아우디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생크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생크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 정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백스윙을 할 때 있잖아요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하지 못하고 대부분 어떻게 되시냐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백스윙 할 때 내가 그래도 머리를 조금 어느 정도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에서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앞뒤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그냥 움직이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쏠리죠 쏠린 다음에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쏠린 다음에 일어나면은 볼이 그래도 그럭저럭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쏠린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백스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생크가 나죠 가만히 보시면 이 아이언의 페이스가 있으면 여기 가운데 맞는 곳이 여기고 생크가 나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 맞는 게 생크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인데 이게 불과 1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1cm 정도 머리가 내가 앞으로 가서 여기서 그대로 치면 1cm 이상 가기 때문에 생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백스윙 할 때 이렇게 앞으로 안 가게 앞으로 안 가게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앞으로 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잡고서 몸을 돌리면서 슬쩍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올리면 좌우로 움직일지언정 앞으로는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 뒷모습에서 보시면 팔을 이렇게 빳빳하게 힘을 준 상태에서 팔이 먼저 이렇게 팔로 백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다 보니까 생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백스윙을 하실 때 몸을 먼저 돌리고 그다음에 팔을 올려라 이거 맹렬하는 거잖아 이거 레슨 몸을 먼저 살짝 어깨턴으로 돌려주고 팔을 올려라 이렇게 하면 생크가 잘 안 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몸을 올리고 팔을 올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팔을 이렇게 쭉 핀 상태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앞으로 쏠에서 생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뒤에서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제가 기침이 나오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이거 잠깐 끊고 두 번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스윙을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팔이 힘을 빼고 몸을 돌리고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생크가 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드는데요 팔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팔로 하고 몸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스윙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치니까 생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죠 쫙 쫙 쫙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볼이 어떻게 맞냐면 틱 틱 틱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트는 사람도 짜증나고 볼을 치는 분들도 짜증나고 그래서 이게 그 백스윙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몸을 돌리면서 팔로 올리거나 내가 유연하면 상관없어요 유연하면 이렇게 같이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이 유연하지 못한 3, 40대 특히 50대 이런 분들은 유연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했던 거 이거 돌리고 올리고 이 연습만 꾸준히 하면 돌리고 올리고 생크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다운스윙은 뭐가 문제냐면 볼이 그냥 여기 있다고 치고 볼은 안 보이겠지만 너무 밑이라서 내가 어드레스를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간격입니다 이 간격이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로 들어오고 싶어도 이 힙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손이 밖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생크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볼과 몸과의 간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간격이 자기 주먹에서 한 두 개 정도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너무 떨어지면 안 되지만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야 백스윙 할 때 이게 좀 들어오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운스윙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다운스윙 다운스윙을 하실 때 항상 하시는 게 올려서 자꾸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다운스윙 할 때는 항상 가볍게 팔꿈치를 몸 쪽에 붙이고 나가라 이거 붙이고 그냥 이렇게 돌려요 이 연습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때리려고 하면 스윙을 해서 자꾸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운스윙은 천천히 그냥 여유를 갖고 쓱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내 양손이 몸 쪽에 좀 붙어야 됩니다 양손이 무슨 얘기냐면 어드레스라고 백스윙을 했을 때 양손 내 잡고 있는 그립을 잡고 있는 양손이 자꾸 이렇게 몸 쪽으로 붙어서 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 느낌으로 어떤 분들은 어드레스는 이렇게 하고 계신데 나갈 때 손이 이리로 나가요 뭔 얘기냐 여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가요 이거 당연히 생크가 나죠 생크가 안 나더라도 이 볼을 맞추려면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슬라이스가 나든가 하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백스윙을 했을 때 머리가 앞뒤로 움직이지 말아라 앞뒤로 움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얘가 몸을 돌리고 팔을 올려라 내가 그렇게 유연하지가 않으니까 몸을 돌리고 팔을 돌리는 연습을 해라 어드레스에서 속만 들어서 돌리고 올리고 이렇게 좀 편하게 그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나이 많이 드시고 유연하지도 못한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이거 팔에 힘이 빡 들어갔잖아요 그죠 가볍게 내두시고 돌리고 올리고 이 연습을 하시면 일단 생크도 안 나고 두 번째 머리가 앞뒤로 안 흔들리게 되니까 몸 쪽에 붙여서 내가 크롭이 백스윙 했을 때 이 샤프트가 여기 있었으면 최소한 여기나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이 뒤쪽으로 여기로 내려오고 앉는다는 거죠 이거 급한 거예요 전부 전부 급한 거예요 그리고 방금 알려드린 대로 몸을 먼저 돌리고 백스윙을 딱 하면 어깨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여기서 치던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저절로 돌고 올린 다음 이렇게 나가면 생크가 안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 난 이거 다 싫다 이거야 시간도 없고 너무 복잡해 머리를 하기도 너무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머리로 쓸 시간도 없고 몸도 좀 귀찮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느냐 간단한 방법이 있죠 전부에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뭐냐 드라이버 카바나 자기가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 볼 이 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저기 있네요 잠깐 가지고 와볼게요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영상이 안 보이지만 이런 거 없네요 이런 거 연습장에서 이것도 꽤나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를 이렇게 볼이 있으면 요 바짝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요렇게 보이시나요 이거 보일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멀어서 어 보이네요 자 요런 걸 이렇게 바짝 붙여 놓는 거예요 요 뒤쪽으로 그래서 생크 하나 하면 여길 쳐버리겠죠 요 못 치게 그러니까 자기 드라이버 카바나 이런 걸 놓으시면 충분히 연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백스윙을 자연스럽게 할 것 몸 돌리고 손 올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손이 몸 쪽에 붙어서 스윙을 해라 이렇게 나가지 말고 붙어서 이렇게 요 두 가지 아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아까처럼 스티로폴이나 자기 헤드커버를 볼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딱 놓고 연습을 하시면 한 꾸준히 하시면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만 되면 생크에서의 그 공포 공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볼도 잘 맞죠 자 오늘 레슨 어떠셨습니까 네 생크는 정말 싫죠 생크가 나면 숏게임이던 미드라이언이던 뭐 거의 뭐 차라리 해제도로 들어가면 앞으로 가기라도 하지 생크 나면 그 자리에서 오비기 때문에 이건 뭐 정말 짜증나는 거죠 네 그 생크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다 옆으로 빠졌다 그 물에 빠졌지만 오비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크는 사실 그 초보 골퍼들은 물론 그 웬만큼 치셨던 골퍼들한테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뭐 1년에 한두 번 걸리는 감기처럼 굉장히 생크에 대한 공포가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꼭 한 가지 클럽에서 생크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52도 외질이든가 이런 거 아니면 뭐 피칭 이런 거에서 생크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볼을 치다 보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불안하니까 야 이것도 생크가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면 여지없이 또 생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자신감을 갖고 방금 알려드린 그 세 가지 방법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냥 이것저것 귀찮으신 분들한테 하라는 말씀이시고 이 두 가지 백스윙을 천천히 하시고 몸을 돌리고 팔을 올린 다음 양손을 몸 쪽에 붙이시기만 하면 생크는 많이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레슨 이걸로 마치겠고요 어! 또 까먹어버렸어요 맨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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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요 여기 여기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